일정끼리 일정끼리 조용하구만 왜이렇게 말이 없어 여기가, 여기 저기가 밀베야 저기? 저기, 여기, 여기 밀베인가 여기? 여기 재밌다? 빡트네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우와 깜짝 놀랐어 뭐 이렇게 많아 잘못 본 줄 알았네 총이 없어 잣대다 총이 없어 총이 없어 아이고 저기도 있네 돼졌네 큰일났다 숨어있자 아 숨어있자 배그 재밌지 아 숨어있자 지금 총이 없어서 괜히 깝치다 뒤질 것 같아 아싸리 숨어있어서 한숨 돌리고 가는게 나을 것 같아 아 어떻게 총을 못 주냐 젠장 아 재수 느럽게 없네 아 제일 먼저 내려왔는데 총을 못줬었어 총을 조금 기다리자 좀 기다렸다가 어 총 줍고 가자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바로 위에 있나? 발소리나는데? 큰일났네 저기 없어 나 주먹으로 싸웠는데 꼭 죽더라고 후라이팽 있다 내려갔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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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잖아 지금 이놈이 이놈이 다 죽였어 지금 이놈이 저놈이 여기 짱이야 여기 짱 이놈이 저기 평정했어 지금 이놈이 저놈이 저 멀리 가면 그때 내려가서 우리 저기 총 주워 먹자 지금 먹다 나면 찌끄레기 먹어야 돼 찌끄레기 개인이 기 건너가다 뒤진다고 기 건너가다가 저녀석 시컷 파밍하라 그래 시컷 파밍하고 그리고 가자 어딨냐 얘 얘 어딨냐 얘 갔나? 아직도 파밍하고 있는거야? 야 간거 같냐? 간거 같애 어때 간거 같애 아직 있는거 같애 이정도면 간거 같지? 총 말고는 좋아지 구상도 있고 나쁘지 않아 그렇지 죽었어 이제 넌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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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곰돌이 있잖아 여기 어디 있을거야 여기 어디 지금 노란집이 있으러 확률 높지 노랍 노란집 여기는 없는거 같고 노란집에 있는거 같은데 저거 홀로그램 아닌가 아니 방독면인가 쓸데없는 방독면이구나 아니 방독면인가 쓸데없는 방독면이구나 노란집에 있나보다 아직 노란집에 있나보다 아직 나 방독면이 있음 감히 나 쓴 적 있는데 2 2 5 2 2 2 2 벌써 나갔어? 7시야? 요판 끝나고 요판 끝나고 이리 끄자 잡아야 되는데 어디갔지? 이 자식을 털어야 내가 파밍을 할 수 있는데 얘한테 좋은게 많을건데 싹 다 터봤네 지금 털었고 저기 털고있나? 여기도 벌써 털었나? 진짜 간거 같은데 어디갔어? 아 못찾겠다 그냥 내 파밍해야지 내 파밍 아 진짜 큰일났다 이거 하나도 못먹어서 큰일나네 파밍을 너무 못했어 어어어어어 털이크 털이크 이와중에 먹을건 다 먹는다 이와중에 먹을건 다 먹는다 이와중에 털이크 앙 을 이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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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켰네. 곧 켜지 기다려. 여기 어디 있는데 지도는 아 자리는 좋아 트위치 쳤는데 방송 안올라가? 아 그래? 왜 그러지? 왠지 모르겠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찾아야 되나? 살아있는 걸로 만족해야 돼. 찾아야 돼. 튄거 같은데? 튄거 같지? 어 살았네. 안켰네. 아... 뭐지? bucks. 아 téc깝쯤. 뺏어 뺏어 아 졸라 긴장된다 졸라 긴장돼 아 긴장돼 적 있다 적 있다 적 있다 적 있다 적 있다 적 있다 적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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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지? 숨어있다 숨어있다 나오면 잡자 찾았어 뒤 보일 때 있을 거야 찾았어 찾았어 아 내가 여기서 죽었어 내가 죽었어 아 야 이번판은 시작이 안 좋았어 아 아이 참 나 다가가